함락이 형 팔로우 감사드려요. 와 뭐... 안 돼. 내 점프야. 안 돼. 또 봐 what you want to keep mij at. 아... 역시 이거한데, 저거 hundreds. 제가 점프akin은 다운 빵을 기억함으로 봅니다. 이것만 조심하면 돼. 이것만! 나한테 기회가 왔어 이때다 풀릴 때 겨과는 딱 적어 이것만 피해주면 솔직히 피해주고 이거 피해야돼 이것만 피해야돼 스탠딩 상태에서 기절을 걸리지 않는 이상은 격과한테 질 일은 많이 없어요 피해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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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투 ffiti avic 적중이 높으면 당연히 잡기도 잘 잡히죠. 와.. 이걸 다 걸리네. 이거만 안 걸리면 이길 수 있는데 안 돼. 제발요. 안 돼. 제발요. 안 돼. 공탈. 안 돼. 공탈도 못 했어. 아 그거 들어가면 돼요? 아니 왜 안 누르나 본데? 야 뭐 안 누르고 있나? 음 알겠습니다 형. 아 설정하는 방법. 아니요. 대지양 물구슬 물폭탄. 어 안 돼요. 한번 잡아야 돼. 네. 여태까지 영상 후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. 여태까지 영상 후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. 와 이게 밀리는구나. 폭파해서 내가 밀리네. 다시 방송해요. 파이어님 어서오세요. 아 오랜만에 뵙는 아이디 분들이 많네. 그래서 남자랑은 프로그램이 많이 오른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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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